나이가 좀 있는 분이니까 60대 초중반 정도 되죠. 이준석의 앞날을 전망한 것을 제가 글을 참 잘 썼네요. 거기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이견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지는 좀 됐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측 국민의담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혹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3차, 4차, 5차 이준석 측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개각되고 난 다음에 신평변호사 거를 쓴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예측을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의 황정수 부장판사는 일반적인 그런 판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계의 트렌드도 그렇고 한국의 사법부에서도 사법소극주의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외교 문제라든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관이 개입하지 않는 원칙,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법소극주의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 반대되는 것이 사법적극주의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법부에서도 사법소극주의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만 그 황정수 부장판사는 법원 혹은 판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이른바 소셜 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하는 사법적극주의의 경도에 대한 예외적 판사입니다. 법원이 정당의 그런 의사결정이라든지 국가의 외교사안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법적극주의다 이렇게 부른 거죠. 사법적극주의 때문에 뭡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진 게 뭡니까? 바로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징용공 문제에 내린 판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냥 휘둘렸죠. 그야말로 1961년도에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가지고 양국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불미스럽고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외교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합의 처리되었다는 내용을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뒤에 엎은 거 아닙니까? 아주 전형적인 사법적극주의죠. 통상국제적인 관례라는 것은 국가 사이에 그런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법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뒤에 엎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한일관계가 그냥 배란 끝으로 가가지고 지금도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한국에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재판 판결문을 봐더라도 무슨 증거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궁열정에 여러분들 가득 차가지고 판결한 겁니다. 그때 저는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수준이 이렇게 돼가지고 4.15 총선 이후에 대법관들 판결문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참 한심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이후에 사법부 내외로부터 급센 비판이 시해도하였고 특히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한 것은 바로 황정수 부장의 그 결정을 거론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만약 황 부장이 다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이준석 성소결정입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분위기에서 그런 사법부 내에서 자신의 장례를 포기한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전문과 달리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대개 이해하기 힘든 소위 법조계 내 외부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어떤 분위기였는가라는 부분을 신평변호사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법에 정통한 신평변호사도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황정수 부장판사가 1차 가처분과 2차 가처분에서 가처분을 인용해서 이준석의 머물리가 손을 들어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통상 사법소국주의라는 그런 올바른 길하고 반대되는 길을 황정수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선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처분과 관련된 예측 외에 저는 다시 또 다른 하나 이준석에 관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시회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불송치될 것이나 증거인멸과 무고의 부분은 결국 기소될 것이다.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들 기소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믿어화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가세연에 대한 이준석 측에 여러분들 무고죄도 당연히 검찰에 송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이런 비중이 큰 것이 지난 연말에 있었던 척건인 정무실장 김철근 씨를 야밤중에 대전의 장 모 이사를 만나가지고 칠흑각서를 쓰게 해 준 것은 당연히 뭐죠 성상납 관련 의혹에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찰이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한 거죠. 그거는 뭐 봐줬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신평 변호사도 법조인 관점에서 두 가지는 분명히 걸려들 것이다.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무고죄 부분은 결국 기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불송치 부분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 무고죄가 안 한 기소는 과연 내 예측대로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는 예측대로 됐고 하나는 예측대로 안 거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증거인멸 무고죄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는 과정 어느 시점에서 이준석은 다시 추가 징계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문제의 논의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근본적 문제가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친구가 때가 너무 많이 묻어 가지고 양심이 마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판적 의식과 합리적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도 깊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결국은 전교조 교육이 20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장악해왔는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단순히 이준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 교육의 승리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자신이 안고 있는 어떤 괴람을 고쳐야 정치적 제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준석의 여러분들 괴람도 있지만 이준석 세대의 문제점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서 물론 본인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한국의 일부 여러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고를 가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아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자기 힘으로 이뤄낸 게 거의 없는 친구지 않습니까 하기에 37살 정도가 되면 자기 힘으로 크게 이뤄낼 것은 없지만 어쨌든 제대로 직장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들어준 것이 공천이지 않습니까 남이 픽합해 준 거죠. 자기 힘으로 뭘 이뤘습니까 학교 시절 빼고 학교를 떠난 다음에 학교까지는 또 한 시대가 젊은 거니까 인생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학창시절을 떠나서 사회생활에서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남이 픽합을 해 주고 이곳저곳에 도와줘서 경선 가 가지고 뭐죠 아리숭환 방식으로 당대표도 되고 여론도 도와주고 선거결과도 도와주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철이 참 없는 친구인 거죠 그는 말에는 능하나 글에는 약합니다 글을 길게 안 적지 않습니까 글을 길게 적을 수 있는 사고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신평 변호사 같은 건 연배가 있으니까 글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쓰는 겁니다 김기현 씨도 마찬가지고 정진석 씨도 마찬가지고 글을 제법 쓰지 않습니까 sns에 익숙하기 때문에 글이 단문으로 흐르기 때문에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글이 단문이라는 것은 다르게 하면 사고도 단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짧다는 거죠 그가 쓴 의휘는 제한적이고 동어 반복을 자주 합니다 그가 최근 한 말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했을 때 외롭고 고독하게는 거의 동어 반복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그는 복합적 사고가 미흡하고 인문학적 식견이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 관계를 다룬 정치인은 반드시 인문학적 고자를 기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에 능한 그런 세대고 말빨 가지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제대로 자기 논리를 세워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제법 긴 글을 쓴 것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짧은 문장들이죠 짧은 문장밖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런 과정을 보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입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과학고등학교를 갔을 것이고 하버드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학점 잘 주는 학교로 유명한데 대한민국에서 하버드 하버드 하지만 학점을 아주 잘 주는 학교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 유학생들 가면 쉬운 과목만 듣는 것이고 그걸 많이 써야 되는 과목들은 다 교양필수가 하버드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는데 선택 가운데서 대부분 숫자로 하는 것을 선택을 많이 하겠죠 그에게는 앞으로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고작에서 안티페미니즘에 기초한 신종일배의 관념과 실력주의 숭상에 관한 정도가 사고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공정의 실현을 희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외침과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진단을 그래서 그는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에게서 나오는 말들 중에 참신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달리 또 예측한 대로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박회로 초래될 것이라 주장하며 꿋꿋하게 소위 조국의 길을 걸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내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신평 변호사도 비교적 이제 제야인사들 외부인사들 가운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허하거나 우호적인 시각으로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신평 변호사도 근본 문제는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사안 본질적인 사안 대한민국의 사안은 좀 배우고 자리가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언급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신평 변호사도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신평 변호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이 긴 글을 썼지만 여러분 이렇게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에 대한 진단과 앞날에 대한 글을 썼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의 발언에 관심을 가지는 신평 변호사도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해안한 대한민국의 앞날에 엄청난 여러분들 뭡니까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신평 변호사조차도 마지막까지 결코 언급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뭡니까 그냥 에둘러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뭡니까 외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문제는 차마 내 입으로 닫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가장 근본 문제는 선거 사기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는 이준석이 정치인으로서 판명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인간을 볼 때 그가 예를 들면 무슨 까분다 무슨 애가 좀 촌란거린다 애가 무슨 어른들을 막 공격한다 뭐 이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이준석과 하태경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국힘당 내부에 4.15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대두될 수도 있었던 선거 사기 문제를 완전히 뭡니까 진압하고 은폐했다는 문제를 우리가 결코 관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평변호사도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비교적 그래도 쓴소리를 많이 하는 신평변호사도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냥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성력이니까 이게 지혜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신평변호사가 모르지 않을 겁니다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데 1등 공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0년 4.15 총선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준석이 출마했던 지역의 여러분들 소위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표를 어떻게 뺏깁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최소 동네별로 보면 최소 9% 13% 표를 빼앗겨 가지고 그 표가 코스란히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환 후보와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김승환 후보는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가 여러분들 늘어납니다 상계 10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준석은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1%의 표를 빼앗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환 후보는 13.8%의 플러값을 기록합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거에서 이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후보 사이에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총 득표수는 여러분들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누가 함께 빼앗았습니까 이준석 한께서 사전투표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13.1%를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대해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한테 대해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여러분들 나오지 않은 사람들 알 수 있는 산수입니다 산수 수학도 아니고 통계학도 아니고 산계 10동의 여러분들 동민들이 수천 수만 명이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뭐죠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큰 격차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대 통계학을 여러분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미친 짓을 하고도 모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다 입을 다물고 안 본 것으로 하겠다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유튜브가 여러분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 공정양성들이 다 입을 다물고 이 죄를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를 것으로 봅니다 이 소위 뭡니까 침묵과 무관심 공박사 또 그 이야기합니까 공박사 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박사 일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오지게 여러분들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고 또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나가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맛이 가버린 사이인 거죠 이거를 심평변호사도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안 봤다 이야기죠 그러니 이런 좋은 글들도 매가리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본질과 핵심을 뭡니까 관역을 때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글이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훔친 게 여러분 제야 전문가 다 추정지를 냈지 않습니까 얼마를 훔쳤습니까 이준석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4만 3192명 가운데 9%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3887표 정의당에는 표에 손을 안 댔습니다 3887표를 빼앗고 3887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아주 친절하게 뭡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총 투표 수에서 19%를 이준석이 빼앗긴 거 아닙니까 19%를 자기가 얻은 득표수인데 19%를 빼앗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수죠 그래서 이런 더불어미당의 김승환 후보는 선거가 뭔가 공정했으면 사전투표에서 50%를 득표했을 건데 59%를 끙충 뛰고 이준석은 뭡니까 정상투표에서는 46%를 득표했을 건데 37%를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 다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냥 1번 2번 3번이 승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만 봐도 뭡니까 IM 조작 IM 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당일 득표율이 48%인데 어떻게 사전 득표율이 37%로 적게 나오냐 11%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김승환 더불어미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8%인데 사전 득표율이 어떻게 59%로 10%라 끙충 뛰냐 이야기죠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갖고 그냥 믿으라고 선거 문제가 없으니까 믿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1년 6개월 후에 다시 총선하자고 200승 딸 수 있다고 정신들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아예 뭡니까 그냥 그럼 제야 전문가 이름 어디까지 밝혔습니까 동네별로 몇 표를 뽑았는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과인지 왼쪽에 있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상계일동의 관내사전 상계일동의 당일 상계이동의 관내사전 상계이동의 당일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 부재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뭡니까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딱 걸려든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 상에 정확한 규칙관계가 찾아진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뭡니까 이준석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9%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후보와 함께 옮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별로 훔친 표수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상계일동에서 이준석표를 몇 표로 훔쳤다 543.78포 관올림에서 544표를 훔친 거죠 김성한과 함께 더해주고 이준석과 함께 빼고 그러면 제로니까 표가 안 나죠 상계일동에서 이준석표를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412.83표 반올림회가 413표를 이준석과 함께 상계일동에서 빼앗고 김성한과 함께 더해주고 3개 3동 3,4동 뭡니까 이준석의 305.46표 반올림회가 305표를 빼앗고 김성한과 함께 305표를 더해주고 상계 5동 이준석에게 433.44표 반올림회에서 433표를 빼앗고 김성한과 함께 433표를 더해주고 이런 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총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3,887.28표를 빼앗은 겁니다 3,887.28표를 반올림처리하게 되면 3,887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3,887표를 이준석과 함께 빼앗고 김성한과 함께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한 작업이 이렇게 동밸로 다 훔친 겁니다 표를 표를 동밸로 훔쳤고 후보 사이의 이준석 표를 김성한과 함께 표로 다 동밸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계 1동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계 1동에서 선관위는 김성한 후보가 3,616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544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원래는 3,616표를 받은 것이죠 3,072표밖에 못 받았는데 543표를 더해줘서 3,616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는 이준석이 상계 1동에서 2,271표를 받았다고 공식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뭡니까 표를 빼앗긴 수치라는 겁니다 544표를 대해주니까 이준석은 원래는 2,271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2,815표를 받았는데 544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2,271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동밸로 몇 표를 훔쳤는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준석이 결과인 겁니다 지 투표에서 이렇게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이렇게 도덕질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뭡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그냥 날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남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인 지 않게 남지 않은데 뭐라고 뭡니까 그냥 그렇게 날뛰겠습니까 이게 선관이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제2화 전문가의 추정치지 않습니까 상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레벨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몇 표를 훔쳐가지고 뭐죠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고 몇 표를 뭡니까 이준석에게 훔쳐가지고 그래서 이준석이 진짜 받은 표고는 몇 표고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득표수지 않습니까 진짜 득표수 당일 투표에서는 손을 안 댔으니까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는 똑같죠 7264 7264 7141 7141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 프로그램이 개입된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이 메인 서버를 통해 조작됐는지 투표지 불귀를 통해 했는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사 안 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선거가 한 번도 아니고 공직선거가 선거마다 뭡니까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에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뭐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걸 신임 대통령이나 사람은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다 입을 다물고 그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양아치 집단이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덮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제가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얼마나 앞으로 치르게 될지 나중에 진짜 당해봐야 사람들이 알 겁니다 이런 뭡니까 이런 명백한 산수와 숫자를 깔아뭉개는 것이 37살 되는 이준석이 그동안 해온 겁니다 내가 이러면 이준석 자리에 서야 되고 이준석이 내 자리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양심도 죽고 다 죽은 겁니다 나는 정교적 교육의 성리라고 봅니다 비판정신도 없고 선학개념도 없고 옳은 계획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배 하나 부르면 땡이고 내 함께 이러면 손해가 될 것 같이 안 보이면 아무도 개입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비용을 그냥 넘어가겠다 아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제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대한민국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막다른 골목까지 아마 갈 겁니다 이번에 월북 조작 사건을 보면서 그 시원과 근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 사람 참 안 됐다 그 사람 불쌍하다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겠죠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사람을